지금부터 양쪽 스매시 스텝을 연결동작으로 빠르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뒷모습을 보시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일곱 하나 둘 셋 넷 여덟 하나 둘 셋 넷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하나 둘 셋 하나 셋 넷 하나 둘 셋 this